아 이거 하다보니까 이제 거기 처음 구간 벗어나는 것 부터가 1이네요 여기 이거 난이도가 잠깐만요 난이도를 낮추면 저게 달라지려나? 일단 나미로 바로 한번 해볼게요 난이 난이도 나 계속 저 계속 이렇게 헬난이도로 했었거든요 난이도 이렇게 했었는데 계속 아이템을 안 먹어서 그런가? 일단은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계속 이렇게 할게요 자 나미는 나미도 아마 이대로 갔다가는 아까 조로 루피처럼 그 꼴을 면하지 못할 거예요 특수기 강화 그래 필살기로 버텨보자 나미는 조금 더 이렇게 조로 루피보다 좀 더 버텨볼게요 버티는 걸로 가야겠어요 아 걔네도 그냥 버티는 걸로 가야겠어요 괜히 공격 기록 한번 내보겠다고 아무것도 못하게 죽었네 어 그쵸 이거죠 이걸 했으면 안 죽었을텐데 걔네도 안주는 했을텐데 기록은 늦더라도 끝까지 깨긴 깼을텐데 이거 했었으면 나미는 또 이걸 해줬네 나미는 또 이걸 해줬네 나미는 이거 해줘야겠는데 나미도 이거 안하면은 못 버틸 것 같은데요 나미 아 근데 못 버텨어도 그냥 거기까지인걸 봐야되니까 이거는 어떤 캐릭터든 이거 안찾게요 그냥 이거 차면은 다 버티니까 그냥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짧게 끝나더라도 진짜 잠깐 끝나더라도 이렇게 하는 데까지 아까부터 여기 조금 그래 필살 위주로 가구요 이거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 J공격 넣어주고 아 영웅임을 넣어줘야되는데 참 와 얘네 진짜 찰격 얘네는 뭘 차냐 어 그냥 나미는 그거 할게요 집중력 그래 이걸로 각성기를 모아서 필살기 위주로 버텨보자 특수기는 이렇게 해놨는데 제우스 필살기가 좋습니다 제우스 필살기가 좋습니다 제우스 필살기가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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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제우스의 능력인데 제우스의 능력인데 빔함의 능력 필살기 필살기 이렇게 이렇게 기본공격 볼게요 깜빡겠네 하나 하나 기본공격 콤보가 이렇게입니다 강공격 이거에요 이게 원래 해성자3에서는 아마 약공격 3번에 강공격 한번 거기에 들어가 있었을거에요 제가 이거 계속 썼잖아요 제가 3에서 나미로 이걸로 게이지 계속 모았었는데 여기서는 특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약공격 한번에 강공격 여기서는 저 컴보를 못쓰겠어요 진짜로 쓰면 다 맞으니까 두 번 하나 둘 세 번 들어갑니다 계속 맞아 계속 맞아 하나 둘 셋 아 맞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똑같다 다 쓰리라 그렇죠 자 이제 필살기 놓을게요 이거 means 스킬이었네요 이게 좋아요 제오스꺼 그다음에 이게 뭐였지 이거는 저기 뭐 Q3에 있던 거랑 똑같다. 근데 이제 아마 제가 스킬 지적 해놓은 거는 다 얘네가 쓸만한 것만 제가 아마 모아놨을 거예요. 나머지는 데미지가 약해서 썼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기모오면은 아니 나미 각성기가 좋은데? 어쩌면 저기 뭐야 조로 리피보다 더 버틸 수는 있겠는데요? 데미지가 뭐 안 나오지 않는데 왜냐면 얘네가 지금 나미를 보호해주고 있어요. 자 나미 한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나미도 마찬가지로 어 그 네임드 적들만 해치고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 먹지 않는 조건입니다. 바로 해볼게요. 나미는 뭐 그냥 이대로 할게요. 느낌은 다 맞.. 어 스킬은 다 맞으니까? 여기에 얼마나 버틸지 여기 얘네 둘만 넘기는 것도 이기네 이제 보니까 얘네 둘만 넘기는 것도 저 로우랑 징백 거기까지 가는 것도 되게 잘 가는 거네요. 이.. 지금 뭐.. 자연계 능력자가 아닌 애들 기준이다. 아우.. 피하지도 못해.. 엉덩이.. 엉덩이.. 저기까진 가야되는데 미역까지는.. 기가 안 모이는데... 나이스 그거올까.. 어.. 아우.. 재밌었어요? 근데 이거 다 맞겠다. 아.. 어.. 아우..잘 묻혔어요? 근데 이거 다 막겠다. 아.. 아.. 야아 저거 저렇게 아프단 말이야? 어디갔니 어 아이템 먹어도 안 돼? 아 저 리더 때문에 자꾸 표적이 이게 추적이 쟤한테 먹기 아아 먹어버렸어요 필수 먹은거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아니 먹어도 이게 와 저게 데미지가 엄청 쎄구나 아니 이게 추적이기 어려운 거 아니야 똑같으셨는데? 피가 다시 원래대로 만들었어요 원래였으면 여기서 죽었을텐데 일단 갑니다 와 로우 저거 하얀색 다 깨졌어 아 아 잘못 먹었네 맞았나? 아 재웠어 와 거의 이게 NL 아니에요 NL? 나는 NL인데? 아니 3에서 NL 스킨보다 좋은 것 같은데? 아 징비한테 무릎을 꿇었네요 일단 나민이도 여기까지 합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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